가수 이명웅이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 펜앤스타에서 1위를 기록 중이다. 펜앤스타 솔로 랭킹 차트에 따르면 이명웅은 2월 3주차 솔로 랭킹 투표에서 4,659만 805표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64주 연속 1위에 오르며 변함없는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이명웅에 이어 김호중이 2,388만 9,301표를 얻어 2위 영탁은 2,283만 8,057표로 3위에 올랐다. 1위에서 1위에서 5,652위에 올랐다.